8,010원 대 7,600원으로 환희의 잔액이 채현보다 410원 더 많은 상황 결정! 채현분이 거를 아니면 본인 거를 자! 중에 어떤 건? 3 2 1 결정! 반박하겠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환희씨가 본인의 잔액을 지키셨기 때문에 제 마음입니다 환희씨야 자기 이름 써놨어요 응용이 이름 그렇게 찝었어 자, 그러면 일자리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채혁씨의 자랑은! 네 공개합니다 1, 2, 3 오! 자, 계산 되셨죠? 네 자, 표정 관리한다고 하고 그 표정을 더 살피시는 채혁씨 왜요? 결과 밟을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박빈이의 승부!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! 채혁! 화이팅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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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